안녕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 프로그램 바이블톡으로 찾아뵙고 있는 이정두 묵사입니다. 이번에 CTS 라디오 조이에서 찬양을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을 위한 보금성가 컨테스트 미즈 가스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참여하지 못하는데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CTS 라디오 조이에서 선정한 보금성가 50곡 중 원하는 한 곡을 선택해서 휴대폰으로 부르는 모습 촬영하신 후에 CTS 라디오 조의 공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끝! 좋아요 하트 뿅뿅 많이 받을수록 당선에 유리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널리널리 아름답게 선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